영상 봐주시는 분들 사랑해요 오늘은 치명적인 의사로 치명적인 멘트 날리기 함께 한번 보시죠 그 지나가는 의사인데 진짜 직업병인데 오지락같은데 그거를 카메라에 놔두면 나중에 커져서 안돼요 카메라야? 네? 아니 아니 그쪽 분 놔두면 점점 커진다 나중에 큰일난다 당신의 아름다움 이거 커져요 이거 제거하셔야 돼 안되겠다 말 나온 김에 약을 좀 드리고 갈게 좀 앉을게요 말 나온 김에 약을 좀 드릴게 이거 약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후 아침 먹고 이간 점심 먹고 인중 저녁 먹고 복종학교 커지니까 나중에 커져버리면 큰일난다니까 커지면 큰일났는데 어떻게 커지면 남자분들이 큰일났다고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큰일나니까 울타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말 나온 김에 제가 저기 사랑실 고백구 행복동 거기서 제가 병원하거든 있어 봐봐요 말 나온 김에 차라리 한번 있어 보세요 김선호사님 수술 날짜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종량 환자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 예약해야 되니까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XX씨 이XX씨 직업은 직업은 천사 전화번호 어떻게 해요 예약해야 되니까 전화번호 아는데요 예약 잡아주시고 수술하는걸로 그렇게 할게요 약 잘 바르세요 그거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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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들어 소요하지 마시고 약 잘 바르세요 나중에 커지면 큰일나요 아침 먹고 기간 점심 먹고 인중 저녁 먹고 복숭아병 야식 없어요? 점점 커져 알았죠? 야식 야식? 야식은 안돼 야식 먹으면 안돼 수술하러 오시고 근데 와 난 이거 진짜 직업병이다 아 이거 너무 오지랖인데 그 혹시 이쪽 분은 괜찮아요 거기? 안아팠어요? 아 나 상당히 했어 아니 안아팠어? 아니 안아팠어 거기? 아니 천국에서 떨어질 때 안아팠어요? 불조정 입었을건데 아무튼 그 이야기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누구도 그 아프시면 병원 같이 오세요 내가 바를테니까 진짜 해줄테니까 갈게요 약 잘 바르시고 네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apa Cao해 그 그 그 그 이쯯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